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빈집과 위험한 골목이 많은 월영지구는 마산에서도 대표적인 주거 낙후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월영지구가 최근 정부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와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마산의 한 달동네. 지은 지 50년 이상이 된 낡은 주택부터 주민이 떠나 자물쇠가 채워진 빈집들이 눈에 띕니다. 좁고 미로와 같은 골목은 이처럼 사람 한 명 통과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전등이 없어 밤이 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달동네 특성상 가파른 경사까지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월영지구의 조거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 월영지구가 새롭게 단장합니다. 최근 정부의 주거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지로 선정된 겁니다. 국비와 도비 등 27억 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4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노후주택 정비와 안심 골목 조성, 어르신 돌봄 서포터즈 등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사람들이 떠났던 마산 월영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기상캐스터